특성화고 청년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2015 행진 콘서트가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경제신문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매거진과 하이틴 자벤조이 1618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소재 특성화고 재학생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과 직업을 소재로 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취업 전문가 이민영 T&D 파트너스 소장이 들려주는 매력적인 직장인이 되는 법 특강을 비롯해 걸그룹 마마무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